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뉴스를 또 살펴볼텐데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강남의 클럽 이름이 있죠. 버닝썬 이라는 클럽인데 이게 뭐 일파만파에요. 처음에는 단순한 어찌 보면 클럽 앞에서의 폭행사건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경찰 유착 얘기, 마약 이야기, 성폭행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버닝썬에도 논란이었던 거는 여기 이사가 빅뱅의 승리 씨였기 때문이죠. 지금 나이지만. 그 가수, 그러니까 빅뱅의 승리 씨가 이곳의 이사인데 대표로 알려져 있고 이러면서 그곳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더라 라는 소문들이 막 계속 퍼져나왔기 때문에 일파만파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MBC에 자기가 VIP 고객이었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버닝썬 직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쯤에 자기가 문자를 받았는데 그 문자가 내용이 뭐였냐면 물봉,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죠. 이걸로 작업한 여성 손님이 있다면서 클럽에 오라고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물봉을 먹인 여성 손님이 의식을 잃으면 A씨와 같은 VIP 고객의 실시간으로 문자로 알려줬던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지금 클럽에 없습니다. 내가 VIP 고객이라고 가정하자면 클럽에 없는데 클럽에서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물봉을 이용해서 여성을 정신 잃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나한테 이런 여성이 있으니 놀러오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과연 가담을 했을까 의문이 있었는데 직원들까지 약간 성범죄에 준하는 일에 동참한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직원이 평소에도 A씨와 같은 VIP 고객들에게 여성을 음식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한번 뭐 드셔보시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체 사진을 수차례 받은 것은 물론이고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몹스티스하는 영상까지 받은 적이 있다. 라면서 A씨 어쨌든 주장인데요. 그렇게 얘기가 MBC에 보도가 된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어린 여성일 경우에 만약에 부킹을 하게 되면 돈을 더 받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뭐 이게 범죄죠. 이게 진짜 이 A씨라는 사람의 말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이건 철저히 따져봐야 된 그러니까 가게에 있는 클럽에 있는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겁니다. 이건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거론되는 게 물뽕이라는 것인데 GHB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분에 대해서 무색무취 혹은 약간의 누르스름한 빛깔이 있어요. 근데 술이나 음료에 타놓으면 밝은 곳에서 보면 표시가 날 수도 있는데요. 클럽 정도의 조도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색깔이나 냄새가 없기 때문에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마시고 나면 한 10분에서 20분 이내에 또 약간의 음주를 한 상태라면 정신을 잃어요. MBC에서도 보도를 이전에 했었는데요. 그 위에 호텔이 있잖아요. 호텔 장애인 화장실 구역에서 멀쩡하던 여성이 한 5분, 10분 만에 휘청거리면서 나왔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버닝썬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제보와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 취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또 어떤 입장인지를 따져봐야죠. 경찰은 버닝썬 이문호 대표하고 영업사장 한 씨를 불렀다고 합니다. 8시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이게 한 번 조사 갖고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마약유료 투약이라든가 유통에 대해서 추가로 소환해서 조사를 방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한 두 달, 석 달 그러니까 11월쯤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계속해서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는데 경찰의 어떤 일종의 수사도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이런 의혹들이 있었던 부분들 소문들이 있었던 부분들 제대로 짚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 가수가 대표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 어느 땅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